배고파, 배고파! 괴물절리가 진공했습니다! 지금 당장 저 괴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못하면 베이커리 다음은 끝입니다! 아싸! 괴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라! 괴물절리의 입이 너무 작아서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! 우리에게 남은 건 파멸뿐인가? 괴물절리ng 캡틴 프레츠 바나나 키게스 신봉 인디언밥 이리하여 쏙쏙팩 상총사는 베이커리 타운을 구하고 전설이 되었다 한입에 쏙쏙쏙, 농심 쏙쏙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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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에 쏙쏙쏙, 농심 쏙쏙팩